사랑하는 허니 그거 아니 내 마음으로 아니 너만의 생각으로 가득 차있다는 걸 넌 아니 나 목마른데 당신 키스를 너무 좋아해 랩학원 다녔어? 학원식이나 어우 취하네 아 나도 편하다 좋은 징조 뭐가? 무장해자 했다는 거니까 무장해자 시킨 지가 언제 새삼스럽게 편안해 하지는 않았어 어제까지도 3분의 1쯤은 긴장이 있었어 그랬나? 처음 허둥지둥 허둥지둥 누구는 뻐덩뻐덩 알았지 선수 아니구나 오히려 애들보다 서툴구나 아 선수인 줄 알았는데 큰일 났다 칠을 밟았다 칠을 밟았다 sabemos 못 dicen 무슨 오 아